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개원과 취업검지명령, 돌아와요 전공의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호소문.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질의응답 그런 하는 자리에서 김병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필수의료지원관인가 하시는 분일 겁니다. 성함이 김국일이네요. 김국일. 김국일 직함이 보건의료정책관이네요. 전공의들에게 개원가로 가지 말고 병원에 복귀해서 전문의가 돼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전공의들이 어련히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개원으로 가겠습니까? 아무튼간에 이런 이야기를 25일 날 오전에 브리핑에서 사직처리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들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기자분께서 아마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아마 질문을 던진 모양입니다. 적흥 답이 나온 거죠. 전공의의 사직처리가 돼 어느 병원이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가로 이동해서 근무하려는 전공의가 있지만 정부가 9월 수련특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해 주길 바랍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고위관리라면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들이 거의 안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차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계속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상급종합병과 수련병은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양성돼야 전문의들이 배출이 되고 전문의들이 배출이 돼야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개원가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본래 자리로 복귀해 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전공의들이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겠습니까. 김국일 의료관계에서 그렇게 이야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정부가 수련특례를 적용했으니까 많이 돌아오셔서 전문의로서 뜻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머리를 씁는 거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핵심의 카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을턴 수련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1년 이내에 동일가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을 이동을 해 줬으니까 아마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정시의 판단착오인 거죠. 수련병원 교수들의 잇따른 하반기 전공의 채용 보이콧에 대해서는 채용 거부는 전공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해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제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관계를 무슨 법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습니까? 제자를 못 받겠다는데 무슨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자를 받으라고. 그럼 제자 배정 강제 행정 명령을 여러분들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은 의료계의 실태, 의료계의 실상, 의료계의 구조적인 그런 특성들을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정책을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발생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 카돌릭 의대 안과 교수들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하는 겁니다. 필수과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카돌릭 대학의 피부과라든지 인계과 교수들 중심으로 가울턴 보이콧 행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보게 되면 실은 전공이 들어간 때 주변에 눈이 무서워 가지고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은 전공위가 복귀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턴만 나면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 기사가 이제 청년의사라는 그런 메디칼 전문 신문에서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이 청년의사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런 댓글들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 기사 전공인들은 개원가로 가지 말고 병원에 복귀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달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전공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단에 전공이들이 자기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들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원과 취업금지명령을 내리시고 지금 그리고 10월에 철회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명이 여러분들 찬성하는 겁니다. 많이 기사를 본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가 나와가지고 개원이 하지 말고 전공이 하라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개원과 취업금지명령을 내려라. 그럼 못 갈 거니까 당신들이 행정명령 내리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 세대와 마찬가지로 그냥 행정명령 몇 개 때리면은 진로유지명령 사표수리금지명령 내리게 되면은 3주 4주 안에 이런 진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젊은 세대를 전혀 모른 겁니다. 이런 전쟁에서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은 백전백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선 상황을 참여 오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뭔가 수렁 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말빨이 전혀 개원과 취업금지명령 내려라 당신들이 원하면은. 그러면 개원과 목하고 다 목줄이 잡혀서 끌려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들 전공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낙수효과로 밀려 들어가는 떨거지과라고 공식 인정해 줬는데 그런 과를 전공하면서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냐. 126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인 겁니다. 며칠 전에 공병호TV에 정형외과 개업이에서 계신 분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가장 잘 못한 것 중에 하나를 고르면 그 정형외과 개원이 입장에서는 낙수과라는 오명을 만든 것은 엄청나게 잘 못한 거다 이야기. 그건 젊은 사람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그리고 필수 의료과의 몰락에 윤 정부가 엄청나게 기여한 것은 낙수효과와 낙수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찬성이 많습니다. 126명이 당신들이 낙수효과로 밀려 들어가는 떨거지과라고 공식해 줬지 않냐. 언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판을 할 때도 여러분들 특정 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대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큰 거죠. 낙수효과 낙수가 떨거지과 이러면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이러면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마 이 gp들 제너럴 프랙티스나 이런 표현은 같던데 개업이들입니다. 개업이들은 자부심 따위 개나 주고 돈에 뭐 해 있다 이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개업이보다도 전문의가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 하실 건데 김국일 의료관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철회해달라 더 늦으면 파국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무슨 파국이냐 공박사가 파국이라고 자꾸 하는 것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이고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터질 때까지 여러분들 파국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imf 때 터지고 나서 뭡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는 파국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상황판단 정세판단 이런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벌써 이러면 1997년도에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노동법 개혁 가지고 당시에 기아자동차 국민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떠들 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죠 부총리라는 사람은 강연하고 다녔고 그게 상황판단을 전혀 못한 겁니다. 시간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마어마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가지 않습니까 관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워라 세월하고 이런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시간 가더라도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타이밍을 가지는 목숨이 걸린 경우도 별로 없을 테니까 피의자 조사를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정책을 오늘 발표한 내일 발표하든 걸피 발표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회를 못 자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월급 1억 줘도 이제 노예생활 안 합니다. 이제 깨우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탈뽕으로부터 다 깨어난 겁니다. 개원가가 어땠어요 전문의가 아니면 자부심을 못 느낍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개원가 의사를 교수 만든다는 한심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개원가 의사는 교수할 만큼 실력이 없는 거요 실력이 없어 자부심도 못 깨워야 되는 겁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교수직이 좀 박봉이지 않습니까 사명감이 있고 좀 박봉이지 않습니까 개원으로 가는 사람은 개원으로 가는 것이고 교수직으로 남는 것은 교수직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뒤틀리게 읽은 겁니다. 진짜 일을 악물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전공의들은 정부가 하는 일마다 전공의들이 열을 받아서 더 복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동감 능력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보는 능력이 그러니까 조치를 내놓으면 내놓을 때 더 엉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노동법 보호도 못 받으면서 일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공의들의 속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댓글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가 개원이 하지 말고 전공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공의 자신들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게 이런 전공의들 속내를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들입니다. 이제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 그런 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윤 대통령께도 감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분들께도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그냥 깨어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실패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행시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요구사항 7대 요구사항을 수용할 테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이래도 돌아갈까 말까 합니다. 이제 시간도 다 놓쳤고 다 이제 시간이 다 놓친 거죠. 정책도 실패한 거고 전문가들도 깔아뭉개인 거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 행시한 거고 당신들이 살아남는 것은 7대 요구안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그렇게 해도 한번 생각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가 이렇게 기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리들은 자기들이 이런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리들은 대체할 수 있으면 의사들은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대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쪽은 대체가능성이 무한되고 정치인들은 다 갈아치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전공의들은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탄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2천 명 의과대학 정원 철회 이후에 재논의해서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면 복귀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뢰가 전혀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먹힐 수가 없는 겁니다. 말빨이 한마디로 안 쓴다는 거죠. 어제 여러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의료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의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전날 나간 의료 관련 콘텐츠의 모든 댓글들 다 읽고 소개할 만한 것은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직 의사분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말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30년간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베풀어준 의술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참 예의나 도덕이나 감사함이 없는 민족이란 사실에 슬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손가락질한 국민들이 깨닫게 될 때쯤 되면 붕괴된 의료는 다시 재건하는 일이 얼마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현직 의사분이고 30년간 저렇게 해왔으면 대개 연배가 지금 60대 전후 되신 분이 남긴 겁니다. 참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참 감사함을 모르는 거고 예의도 없는 거고 그걸 이번에 다 본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가 완전히 뭡니까? 바닥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이 요구할 비용이 크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부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부족한 겁니다. 머리 문제는 아니고 그냥 사람이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도 입장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그분들이 그냥 위에서 오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겠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제항하는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사태가 6개월째가 접어들었는데 생각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병풍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돌아와라 행정명령 엄벌하겠다 그런 게 계속되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휴학계를 낸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라고 하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젊은이들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젊은이들 앞길을 터줘야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이상 진로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쏙 시원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두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논평하는 다음 입장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여러분들 문헌이나 정보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을 어부로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감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저항하는가 그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해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교수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교수를 하지 않고 개원이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개원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교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겠죠. 일단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개원의 길하고 여러분들 교수직의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사람들도 참 생각이 짧다는 그런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교 여러분들 학일을 마친 다음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현장의 필드로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연구소로 가는 사람이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분야가 다 다르고 의료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